오우 참 아름다운 선율이죠 여러분 비슷한 멜로디가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버니 산재쿠스 플릿 버니 송미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국민의 음악 코치 이기현입니다 오늘은요 꼭 뭐 종교가 없어도 이 노래 어디선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들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정화시켜 주면서도 좀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곡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제목이 변역이 되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니스 안젤리쿠스 오늘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생명의 양식 원래 그냥 직역을 하면 천사의 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니스 그러면은 빵 빵 빵이에요 이태리 말로 안젤리쿠스는 엔젤 천사의 빵이 되겠는데요 원래 이 곡을 작곡한 세자르 프랑크는 종교 음악 작곡가였어요 교회에 이렇게 오르가니스트 였기도 했기 때문에 오르간 첼로 더블 베이스와 또 하프시코드를 위한 곡을 썼는데 원래 가사에 약간 뭐 이렇게 미사를 위한 예배를 위한 그런 곡이었었겠죠 이탈리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또 그 시에 가사를 또 다시 이렇게 붙인 곡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가사를 살펴보면서 노래 부르는 포인트를 제가 짚어볼 테니까 멋지게 오늘 생명의 양식 불러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곡 분위기를 약간 이게 좀 이렇게 우리 외에 유럽 같은데 가면 천장이 높고 울림이 좋은 이렇게 창문이 스테이드 글라스 역시 이렇게 장식이 잘 되어 있는 거기 왔다고 좀 상상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피아노로 전주를 연주하겠지만 오르간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떠나볼까요 여행을 한번 좀 거룩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지면서 전주를 제가 좀 연주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곡의 분위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음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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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아름다운 선율이죠 여러분 으 왜 으 우 으 으 으 으 슬을 너무 강하게 안 하셔도 되요. FIT BANIS OMINUM 이렇게 박자들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라틴언데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천사의 그 빵이 FIT 그러면 된 거예요. DIVENTARE FIT 되다 뭐가요? BANIS OMINUM 그러면 인간의 빵이 됐다. 인간의 떡이 됐다 한국식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 되었네. 여기가 그냥 멜로디가 똑같은 게 나오다가요. 갑자기 고음으로 확 치고 가죠. FIT BANIS TRELLICOS FIGURIS TERMINU FIT BANIS TRELLICOS FIGURIS TERMINU 이게 원래 우리 예전에 어디죠? 파바로티가 살아있을 때 대중가수 스팅하고 같이 듀엣을 불렀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우리 기억에는 약간 소프라노도 좋지만 좀 테너가 아주 그냥 실타를 뽑듯이 멋있게 요 고음을 뽑아주면 너무 멋있는 부분 이 음정이 갑자기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.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.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 되어서 천사의 빵이 우리에게 왔는데 다트 바니스 첼리코스 첼리코스는 하늘의 빵이 쓴 아까 똑같으니까 하늘의 그 빵이 하늘의 양식이 다트 주어졌다는 거야.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. 좋네. 누구에게 FIGURIS TERMINU 아주 낮고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. 죄인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한 불쌍한 자들에게 그 빵이 주어졌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었네 이런 뜻이거든요. 다트 가 고음을 준비는 하시되 이 악보에는 맥초 피아노로 나와 있어요. 너무 크게 다트를 쏘는 음이 아니라 그 전에 FIGURIS TERMINU 조심스러운데 포인트를 정해서 다트 아주 예리하게 양궁판의 십정만점 관역에 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트 아주 조심스럽지만 예리하게 요 F를 모아서 소리를 모아서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거기 한번 가사 다시 읽어볼까요? 다트 바니스 첼리코스 FIGURIS TERMINUM 하시면 되겠어요. 가사를 박자에 맞춰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트 바니스 첼리코스 FIGURIS TERMINU 너무 잘했어요. 여기까지 악보중에서 가장 긴 힘이 FIGURIS TERMINUM은 4박자 동안을 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눈 가만히 있으면 음정이 떨어져요. 우리가 유지를 하려면 항상 제가 뭐라고 강조했죠? 같은 음을 유지하고 싶으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야 음정이 플랫되지 않거든요. 눈 떨어지게 눈 같은 음을 유지하고 있지만 떨어지지 않게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. 가사를 learn a rock SUV Sphemera meravili osio miravili osio 오 놀라운 거 우와 대단한 거 이렇게 좀 약간 감탄을 하는 떡이 정말 대단하죠 만두카트 맞아요 만두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만두카트 도미늄 도미늄 주님의 그 몸을 먹는다는 그런 느낌 주님을 주님의 몸과 피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이 나 할 때 이런 집 내식 때 주님의 몸을 몸을 우리가 먹는다 내 5 놀라운 것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 오늘 진짜 놀라세요 감탄 이에요 으 예 세약 깐만 부치고 으 그럼 너무 끊기지 않게 가세요 . 너무 끊기지 않게 가세요 . 이렇게 안 들리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. 아우펠 아우펠 세부세 2 세부스 에트 에트 거의 애투 처럼 들려 되요 아 5회 우를 뒤에 붙이세요 파우 배가 아니구요 발을 길게 파우 펠 파우 펠 페라기 바로 전에 우를 붙여 주시면 되구요 푸어야 주 뽀베로 불쌍한 파우 펠 파우 펠 세부스 에트 2 2 에트 2 처럼 들리죠 거의 그 다음에 똑같은 가자로 한번 더 5 5 3 3 뒤에 제가 가인 까 살짝 해 줬죠 그리고 두번째 나올 때는 원래 요 우리가 많이 알고있는 평 복으로 는 솔로가 한번 더 같은 부분 비슷하게 연주를 하면 뒤에서 이제 합창이 같이 받쳐 주면서 연주가 되는 그런 형식인데요 이제 뜻을 알았으니까 조금 더 감정을 실어서 파우펠 파우펠 그 불쌍한 사람들 세르부세 투밀리스 그럼 아주 노예처럼 천하고 천박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도 거의 우리를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런 우리 죄인들도 그 예수님의 머그 그 떡을 몸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인데 파우펠 파우펠 할 때 약간 크레션도가 있으니까 작게 해서 한번 커져보는 거 해볼까요 두번째도 마찬가지고 파우펠 1 2 3단계로 한번 커서 볼게요 작게 시작해서 원에 정말 커져요 파우펠 크게 세르부세 투밀이 다시 작아지고 파우펠 파우펠 세르부세 투밀이 으 으 으 아재 주셨죠 그 다음에 연결돼서 이제 간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되셨나요 뒤에 낸 제 가사는 똑같으니까 따라서 불러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한번 여기까지 박자에 맞춰서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번 불러 보시기 바랍니다 앙 으 이 구리 스펠 미는 포인트 안 떨어지게 잡고 있다가 오레스 오레스 미라빌 이스 만족한 도미노 파우펠 카페 πα우펠 세부세 투미네 한 번 더 잡기 시작해요 자가 커져요 세르봇스 세르봇스 단축하겠습니다 그 다음 똑같이 다시 한번 나와요 더 조심스럽게 빠니스 빠니스 FIT ANIS ANIS OMIDU NOT ANIS CELICUS FIGURIS TERMINU ORES FIGURIS 여기서부터 약간 다른 가사는 똑같은데 다른 음정이 나와서 같이 볼게요 O RESPIRABILIS 앞에 안 나왔던 음이죠 똑같이 가사 똑같으니까 불러보실까요 셋 넷 O RESPIRABILIS O RESPIREN HOLD O RESPIREN FIF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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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펠 아우를 한번 붙여주세요 두 박자 반이니까 파우 펠 파우 펠 세부세 투밀리지 한 번 더 더 봐요 파우 펠 파우 펠 세부세부세 투밀리지 뒤에가 약간 붙이는 게 까다로워서 제가 강조해서 하느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슬쩍 유연하게 레가토로 가시면 됩니다 파우 펠 파우 펠 세부세부세 투밀리지 연결하시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해볼까요 셋 넷 파우 펠 파우 펠 세부세부세 투밀리지 연결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마지막 파우 펠 잘 붙이시고 세부세부세 투밀리지 잘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원래 나와있는 반주를 연주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멜로디를 함께 연주를 해 드렸는데 아예 그냥 반주만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음정을 잡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마디 처음부터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맨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반이사 젤리쿠스 반이사 젤리쿠스 반이사 젤리쿠스 핏 반이사 오 미니 핏 반이사 오 미니 핏 반이사 오 미니 올라갈 거예요 다트 반이사 반이사 젤리쿠스 Ihole 오 미니 경제 공간 강뉴소 마MI NU 갓 NOMINUM PAU-POL PAU-POL 한 번 더 PAU-POL CERBU-SE TUMMILIS 한 번 더 PAU-POL PAU-POL 세부세 도미리스 감축하고 같은 가사 가니까 주의하세요 갑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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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릭us figuris terminus ores ores viravis manducat manducat domino palper, palper serbuse jubilis 마지막 갑니다, benju go palper, palper serbuse jubilis S까지 가셔야 돼요 or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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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es